미국 애리조나 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한인 청년이 프랑스 파리를 여행 중 무차별 폭행을 당해 혼수상태에 빠졌다 현지 병원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애틀 지역 방송국인 카이로세븐은 시애틀에서 자란 저스틴 한 씨가 휴가차 파리를 방문했다 지난달 23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무차별적 폭행을 당해 현지 병원 중환자실에서 혼수상태에 빠져있다가 현재는 깨어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시애틀 동쪽인 커빙턴에 살다 이사한 한 씨의 어머니 미미양 씨는 영상 인터뷰를 통해 많은 친척들이 시애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서 모든 가족이 저스틴이 빨리 회복하여 집으로 돌아오길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씨는 현재 애리조나 대학에서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씨는 평소 세계 패션의 중심지인 파리를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머니 양 씨는 아들이 꿈을 이루고자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파리를 갔지만 방문 첫날 이 같은 변을 당했다고 울먹였습니다. 양 씨에 따르면 아들은 폭행을 당해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으나 용의자는 폭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연락을 잘하던 아들이 파리에 도착한 지 사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이상하다 여기던 차에 프랑스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사고 소식을 전달받은 양 씨는 다음 날 파리로 날아가 현지에서 아들을 간병하며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식이 이런 상태인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것이라는 엄마의 마음이 전해진 걸까요? 다행히 한 씨는 폭행당한 지 2주가 지나면서 혼수상태에서 깨어나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식사도 하고 엄마도 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는 화장실까지는 걸어갈 수 있을 만큼 회복됐지만 머리는 많이 회복되지 않아 무차별 폭행을 당했던 당일의 기억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씨의 친척 캣 김 씨는 조카의 막대한 해외의료비를 돕기 위해 온라인 모금 사이트인 고펀드미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3만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 계좌에는 12일 아침 현재 24,580달러가 모였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한기부자는 낯선 사람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많은 낯선 사람들이 한 씨를 응원하고 있다는 아름다운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 씨가 언제 귀국할 수 있을지 회복의 여정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양 씨는 기부자들의 관대함과 친절한 말, 기도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자신에게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위로와 힘을 주고 있다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파리 경찰은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 증거를 회수해 프랑스 시민인 용의자를 체포했지만 공격 동기가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스마트 뉴스 주스토리 미국 뉴스는 아메리카 케이크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